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마다 각기 다른 추억이 있고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미주동포들에게는 4월의 악몽을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이고 북동입니다 지난 1992년이었으니까 벌써 32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하게 됐네요 당시에 로선일레스에 거주했던 분들에게는 더더욱 잊을 수 없는 악몽의 기억이었을 겁니다 많은 동포들의 삶을 송두리째 아삭한 폭동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시 현장을 취재했던 본인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국가이자 치안국가라고 하는 미국당에서 어찌 이런 끔찍한 일이 그것도 할인사회가 초토화될 수 있을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잘못은 니들이 하고 뺨은 우리가 맞았으니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납니다 정치적인 계략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치적만 있었어도 폭동과 같은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할인사회의 정치적이 전화다 보니까 누구 하나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의 정치적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미국에서의 정치적이 얼마나 무섭기도 하고 중요한지를 알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기기로 우리도 정치적을 만들어야겠다는 동포들의 한 마음으로 탄생되기 시작한 정치인이라면 바로 김창준 연방하원이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미 전역에서는 한인 정치인들의 탄생이 줄을 이었고 이젠 어디를 가도 한인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한인 정치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한인 동포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위한 결의안도 만들어지게 되고 한인 문화를 위한 김치의 날이라든가 한복의 날도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정치적에서 나오는 힘인 것입니다 현재 한국계 연방하원의원이 4명이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방상원의원은 없습니다 앤디 김연방하원의원이 뉴저지주에서 출마를 하고 있고 예비선거는 물론이고 본선거에서에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포들로서는 든든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모든 걸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골프는 끝나봐야 안다는 말처럼 선거도 끝나봐야 아는 일이라 현재로서는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하지만 역시 끝나봐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4월의 폭동얘기와 정치얘기를 함께 드린 것은 미국에서 우리의 권리를 노리고 인권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정치력을 키워야 한다는 말씀과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에 관심을 갖고 한인 유권자들에게서는 투표에 꼭 참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한인 지방의회 정치도 한인 후보들이 많이 출마를 했습니다 우리의 큰 에너지는 작은 곳에서 힘을 모을 때 만들어진다는 말처럼 관심과 참여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야 또다시 사이고 폭동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